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테런의 저처럼 생긴 펫이 생기는 거죠 제 펫을 사실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런에서요? 제 펫을? 어떤 캐릭터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이 아마 저만 많이 고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영미 씨랑 같이 하는 진짜 안 친하거든요 여태까지 말 섞어본 적도 별로 없고 되게 좀 진짜 불편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친해질 생각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셔서 아... 왜 병제랑 걸렸지? 저는 그 친구가 진짜 오타쿤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정말 말이 없어서 제 펫을 만들면 그 펫 가지고 좀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거의 X떡 수준입니다 그 친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키 좋아하세요? 나는 좀 스키 같아 그러면은 뭐... 쉬는 동안에는 뭐 하세요? 주로? 너야 집에... 누워있을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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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어... 숨 쉬고 싶다 숨 쉬고 싶다 하하... 오 세상 어색해 오 세상 어색해 어떻게 해 와... 우와... 드실래요? 슈바짬! 슈... 아... 왜... 아 왜 이러니까... 슈... 슈파짬! 슈... 슈파짬 앞에! 아유... X이죠... 아유... 저 언제 끝나냐... 슈파짬! 저 그냥 먼저 하면 안 돼요? 슈파짬! 아... 지금 하고 싶어... 저는 이제 다... 끝났는데... 저 끝났다고 먼저 가면 좀... 됐죠? 유병제 왜 안가? 가라고 하면 안 되나? 좋아! 잘하고 있어! 들어와! 들어와! 저거... 저... 녹음 저렇게 해도 돼요? 원래... 저렇게 좀... 상스럽게 하는 게... 아이씨... 안 보이는 줄 아나... 저게... 수고하셨습니다... 안녕히 계세요... 네... 안녕하세요... 테일즈런너 남녀대축 이벤트... 테일즈런너 남녀대축 이벤트... 많이 참여해주세요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